이 메이크업 레이지를 하고 있어요 이 메이크업 레이지를 하고 있어요 잠시만 안 되네? 아니요? 아니요? 소울을 거 마실 거예요? 아니, 잠깐 아니, 오늘 처음에 새로 들어오신 분 오셔서 이렇게 네, 이렇게 저희 선생님께서 메이크업이 끝이라고 하시는데요 과연 오늘은 베러 화이트, 베러 라이트 마시는 식이섬유 음료를 촬영하러 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고 사과 반 개를 잘라서 먹습니다 영양제? 영양제 유산균 유산균만 먹고 조금 피곤할 때 비타민? 생겨먹는 거 야채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무조건 저는 식사할 때 항상 샐러드도 같이 시켜서 먹습니다 사과랑 샐러드? 요즘 취미는 조금 된 취미인데 볼링 치는 거 좋아하고요 요리 해먹는 거 좋아합니다 제일 잘하는 요리는 한식이고 전골, 국물 요리 잘하고 잡채도 잘하는 편입니다 어려운 한식들 해 드시네요? 요리학원 다녔어요 실기 때 반찬이랑 메인 요리 위주로 한 4개월 정도 돼 왔는데 그거 취미러 소소하고 기타는 따로 하실 수 있나요? 제가 연기 연습실에 기타가 있어요 연기 연습하다가 직종 안 될 때 머리 식힐 겸 치는데 가끔은 연기 연습보다 기타에 빠져가지고 그때 갑자기 제가 즉흥으로 발을 쳐서 노래를 불렀던 거 같습니다 또 하시는 생각은 없어요 또 듣고 싶으세요? 네 조만간 준비해볼게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소윤언니랑 같이 촬영장에 와 있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 같아요 재밌게 즐겁게 잘 해보겠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파이팅 가보겠습니다 다운 수학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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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연기 삼겹살 아 왜? 네, 2024년 청룡의 해가 달렸습니다. 2023년 수고하셨고, 2024년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찍을 시는 밴 안에서 소유 언니에게 하소연을 하는 씬입니다. 착장이 완전 달라졌네요. 착장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저희 배러 화이트의 모델이기 때문에 화이트한 비가 못 볼 수 있도록 배러 화이트의 제품 컬러인 블루 의상을 착용했고요. 블링블링한 액세서리로 에러 화이트라고 화이트 밴드 준비해주셨는데요. 대기 대기 대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베러 화이트 베러 화이트 베러 화이트 감사합니다 글로 타치오 글로 타치오 글로 타치오 글로 타치오 컷 엠지 셀카 찍어보셨어요? 거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찍는거에요 귀엽다 귀여워요 귀엽지 귀엽지 낙엽대야 아, 진짜. MBTI 혹시 검사 또 하셨나요? 제가 수년간 ENF-P로 살다가 ENF-J로 바꿨어요. ENF-J입니다. MFJ.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의 TMI. 자, 다소미의 왓츠인마이백. 아니, 사실 저는 왓츠인마이백을 하려고 가방을 따로 싸운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죠? 진짜 별거 없어요. 립 제품을 진짜 많이 갖고 다녀요, 평소에. 그래서 진짜 이거 왓츠인마이백으로 준비한 거 아니고 하나, 둘. 힌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거 벨벳 틴트 되게 꾸덕꾸덕한 느낌의 입술 컨디션 안 좋을 때 바르면은 막 각질 다 보이는 그런 거군지 알죠? 이런 거 있고, 이거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잘 쓰고 있고, 이것도 스타일리스트 실장님. 같은 브랜드 건데, 약간 빨간색이고 좀 화려하게 이렇게 딱 립만 강조하고 싶을 때 딱 이거 바르고 다 이런 계열이네요. 그럼 혹시 퍼스널 컬러는 아세요? 저 겨울 쿨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겨울 쿨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3년 넘게 쓰고 있는 빅토리아 시크릿 립글로즈인데 이거 제가 미국에서 사고 너무 좋아가지고 해외 구매로 이렇게 또 제가 굽을 주고 샀네요. 얼마 전에 산 거예요. 이거 다 써가지고. 이거 진짜 좋아요. 아몬드 글레이즈도 좋고 주시멜론 이것도 진짜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 장갑.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푸지산이 보이는 소은잔인가 하는 곳에 엄청 높은 케이블카 타고 우리를 올라가면 진짜 알래스카처럼 추운 그런 산이 있어요. 저는 12월에 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기념품 가게에 목도리가 있을 거야 하고 갔는데 장갑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퀄리티가 좋아요. 한 5,000원? 한화? 6,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제가 운전할 때 또 잘 끼고 쓰고 올 겨울 되게 추웠잖아요. 이거 진짜 잘 썼어요. 지갑. 카드지갑. 이거 다 떨어졌어. 근데 저는 이렇게 제 고유의 흔적이 묻어가지고 꼬질꼬질한 그런 게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오래 썼는데 좋아. 못 바꾸겠어. 지갑. 은근 많네. 이거 수박. 제가 수박 맛을 좋아해요. 수박을 너무 좋아해서 수박만 일단 수박만 못했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즘 최근에 산 향수인데요. 너무 좋은 거야. 원래 내가 톰포도에서 사고 싶었던 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을 원래 쓰던 향수여서 샀는데 거기서 이거 샘플인데 이 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인데 써보세요. 하고 이렇게 향수 샘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맡아봤는데 정말 이거 맡아보니까 이거 사야겠다고. 이거는 톰포도의 일렉트릭 체리라는 향이고 진짜 너무 좋아요. 향수에 있는 향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가요? 저 향수 좀 좋아. 좋아하는 향은. 매번 향을 기분에 따라서 입고실래요? 네. 옷이나 기분이나 분위기나. 저도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거는 뭐 다 머리끈. 이건 그냥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물티슈. 그리고 우메보시. 우메보시 알아요? 맞아요. 우메보시가 뭐냐면 매실이에요. 말린 매실인데 되게 셔요. 취향이 아닐 수도 있어. 난 좋아해. 맛있는 거 같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다소미의 왓츠잉 마이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자 준비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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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니 네. 고맙습니다. 잘anda. 한 번에힐 설명은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